네, 오늘의 시그널픽은 김재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전인데 어쨌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에 또 입성을 하게 되셨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뭐 비서실자 인선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주요 당직자 인선이 또 있었는데 신임 사무총장의 울산의 지역구인 제부선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개파색이 좀 옅은 걸로 좀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내부적으로는 친한 게 다 이렇게 좀 분류됐던 분이긴 해서 박정화 의원이라든지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 두 사람 임명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한데 뭐 당내에서야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무난하다 뭐 이런 평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정치권에서 정치권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데뷔를 했죠. 그런데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진영을 갖추는 것은 거의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당과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역할을 하는 데는 평소에 이렇게 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색깔이 뭐 개파색이 있든 없든 그것을 상관없이 신뢰가 좀 가는 사람을 임명해서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파색이 좀 옅다 짙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동훈 대표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봐요. 뭐 이제 흔히 이런 인사를 하면 개파색 지역 뭐 안배를 해야 되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탕평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금 뭐 그럴 정도로 당이 혼전이고 뭐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고 이럴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께서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적임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적임자다. 지금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를 두고는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의 내부적으로도 엇갈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서정욱 변호사 얘기도 그거였거든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관례상으로도 그냥 사의를 표명하고 새 대표가 뭐 이거를 반려를 하든지 아니면 수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하든지 대표에게 좀 뭔가 일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좀 공감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왔죠. 그리고 당직 임명은 조금 일반적인 공직이나 이런 임명하고 좀 달라서 보통 당대표가 임명장은 수여하고 임명은 하는데 언제 사퇴하거나 해임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당직자에게 보통 당헌당규에 임기 규정을 두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시도당 위원장 이런 경우에도 선출직 이런 분들은 다 임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는 당연히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니까 임명하는 것이고 정책위 의장도 원래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정책 기능이 좀 약화된다. 그래서 좀 전문가를 정책위 의장으로 하도록 하자 해서 임명하지 않고 참 선출하지 않고 당대표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게 했거든요. 당초에는 의원총회에서 그냥 선출하는데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원내대표가 선출하는 것을 당대표 원내대표가 정책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것도 추인을 하고 임기 1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위 의장도 또 다른 당직자와는 달리 권한은 사무총장이 크지만 정책위 의장은 당현직 최고위원으로까지 두고 있거든요. 그런 비중 때문에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까지의 관행상 그런 의미죠. 그리고 당원에 교정한 것도 그러면 임기를 왜 뒀느냐 다른 당직자와 달리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도대체 이 정도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당원의 해석 문제니까 당원의 해석의 최종 해석권자는 우리 당원상으로 상임정국위원회에 두고 있거든요. 핵심 당원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거기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자 당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 이야기도 말이 안 되는 게 당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정치 조직인데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은 당대표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보고 필요하면 사직을 권유해보고 또 필요하면 들어보고 그 말이 맞으면 그냥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될 일이고 크게 문제 삼을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최고위에서 이제 4대 5니 5대 4니 이렇게 두고 표결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언론에 논란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의 의장이 적임자냐 아니냐가 아니고 표가 몇 표냐 몇 표냐 이 논리로 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자리 하나로 이 구도가 5대 4냐 4대 5냐로 바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맨날 이쪽 편을 들고 표결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저는 뭐... 한 대표 반대만 할 것 같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시던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나를 그렇게 분류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한동훈 대표님한테 가서 걱정 마십시오. 표결하면 저는 편들겠습니다. 이러면 해결되느냐. 그런 식의 논리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더욱이 최고위에서 표결할 일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별로 없습니까? 표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 정치적인 동지들인데 표결할 일이 그리고 표결하는 대상도 별로 없는 데다가 표결할 일도 없고 또 하나는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의안을 넘겨서 5대 4로 분열이 되어서 막 싸운다면 정상적으로 지도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니까 당대표가 오셨으니까 진영을 새로 꾸민다. 그런 의미로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주장하면. 그러나 4대 5, 5대 4 하니까 이 문제가 커져서 그러면 내가 왜 쫓겨나느냐 이런 심리. 그런 문제가 서로 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커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대표께서 좀 더 정치력으로 푸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오히려 그냥 손발이 맞는 사람과 새로운 정책 같은 것도 구상을 해야 하니 좀 교체를 하겠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마치 뭔가 구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 되면서 오히려 일이 꼬였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기자 언론인들을 상상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수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실제 아마 한동훈 대표께서 당대표로 계시는 동안에 단언컨대 표결을 해서 한 사람 때문에 부결된다든가 가결된다든가 이런 순간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정당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거든요. 너무 이걸 가지고 반드시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은 자리로 볼 필요는 없다. 뭐 그런 거죠. 정말로 정책 기능 때문에 바꾼다면 바꾸겠지만 아니 뭐 그래서 경험 있는 의원들 말씀이 정책위 의장을 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정책위 의장과 다른 당대표가 임명하는 다른 당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건 뭐 추인도 받는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인지도 정해져 있다. 그리고 원래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러닝메이트로 만든 것도 원내대표에게 국회 운영의 정권을 부여하고 원래 원내총무가 원내대표라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투톱 체제로 만들다 보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까지 관할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출 방법만 약간 바꾼 거예요.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까지 협의해서 함께 지명해라고 만든 것이고 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은 사실 원내대표의 파트너인데 그런 의미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일괄사퇴해라. 이런 대상이 맞느냐에 대해서 오랫동안 당에서 몸담고 당을 운영한 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러니 저는 이런 논란이 자꾸 있으니 자제에 유권해석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까지 가면 안 되죠. 실제로 그까지 가자는 게 아니고 뭔가 정치적으로 좀 풀어라 이런 말씀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거였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책위 의장은 그렇고요. 지금 당대표가 또 임명하는 자리가 당의 윤리비원장이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이준석 전 대표 때도 당 윤리비에서 대표 징계위 회부하고 징계 절차 밟고 이런 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 윤리비원장도 교체하는 걸 검토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 같은 경우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여기에 더해서 당무감사위원장까지도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당대표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제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담당했던 윤리위원회는 원래 그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윤리위원장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유임시켰어요. 그리고 그 윤리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것뿐이고 그것을 바꿀 필요, 바꿀 수 없어서 안 바꾼 그런 사례가 아니고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은 그 후에 새로 교체를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당대표께서 새로 진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네. 이거는 그냥 진영을 다시 짜는 정도의 문제다. 정책의 의장이랑은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정책의 의장은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우리 당이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제왕적 총재 제도에서 그것을 변환을 분산하면서 당대표에서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대표와 최고위원이 협의해서 당내 사안을 정하게 만들고 투톱 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국회 운영은 원내대표, 당무는 당대표가 총괄하게 하고 국회 운영의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가 결정하게 하면서 정책도 원내에서 정해야 되니까 원내대표가 정책의 의장과 러닝메이트로 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정점식 정책의 의장이 사퇴하겠습니다 하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내가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벌어지는 문제고 거기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방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에 여야 대치 국면을 좀 풀 카드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한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보면 본인의 뜻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김 최고위원께서는 이게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이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오면서 당무를 총괄하는 것은 방금 여러 가지 보셨듯이 당대표가 윤리위원장이든 당무감사위원장이든 사무총장이든 임명권을 행사하고 당의 재정권 인사권을 전부 장악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또 선거 때는 공청권 이런 결정을 하는데 반면에 국회의 운영은 어차피 현역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헌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대표가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따라가라 해서 따라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헌상으로도 국회의원의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두는 것으로 당은 61조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의장이 되어서 의원총회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표께서 이제 제안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당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딴 데서는 변했다고 주장할 때 저는 그게 아니다. 다만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 했으니 이 방법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당론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총회의 의장은 당연히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원내대표가 아예 거부를 하면 원내대표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원내대표가 그러면 의원총회에 토론을 맡겨봅시다 하면 토론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씀도 지극히 옳다고 보죠.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고 또 당의 중진 의원들도 말씀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당의 당론으로 되면 당론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의원들 설득이 좀 아직까지 안 된다면 계속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한동훈 대표도 일단 당내 의견을 좀 듣는 절차를 말을 했으니까 일단 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거지 발의하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발의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말씀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당대표께서 현직 국회의원 일을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에 좀 후폭풍도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까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다른 상대 후보들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에서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결과가 공수처 피고발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팀을 만들어서 또 예를 들어 이른바 댓글을 사용하는 무슨 킹크랩 같은 참 킹크랩이 아니고 두루킹 네. 두루킹 같은 그런 킹크랩 맞습니다. 프로그램 킹크랩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킹크랩 맞나요? 하여튼 기계장치를 통해서 막 댓글을 단다든가 또는 여론 조작을 위해서 그런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순위 조작을 한다든가 이것은 불법인데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 단순 지지자들이 댓글을 달거나 또는 몰려가서 자기 의견을 집단적으로 글을 올리고 했다면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이른바 댓글 팀이라는 것이 진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사라든가 이런 쪽에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근거로 고발을 하는지 오히려 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고발을 하면 무고로 막고발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정도이고 우리 당내에서 있었던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공방은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 상호관의 주장이지 그걸 근거로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죠. 저는 아무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러려면 자기들이 지금 예를 들어 댓글이 유사하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은 개인이 복불이라 하죠. 복사해서 붙이고 붙이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말만 가지고 했다고 치면 그 과정에 좀 개입을 해서 막 문제 제기를 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기도 별로 근거 없이 했다라고 보이시나요?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근거를 아직 제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당내 문제이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비록 아직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식구인이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강상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당대표는 결국 우리 당의 자산이자 우리 당의 현재 또 미래의 우리 당의 운명을 좌우할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지 선거 과정에서야 좀 반대 입장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조금 도와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환 최고위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